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리안이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코리안이 채용을 맞이하여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해서 코리안이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코리안이 재보험 연매출 8.434억원 영업이익 2,387억원 단기순이익 1,912억원 해외재보험사 지점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보험업계는 유일한 재보험 전업회사입니다. 손해보험 매출 82.7% 생명보험은 17.3%로 주로 손해보험의 재보험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우선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재보험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을까봐 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입니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를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죠.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제한된 담보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분담함으로써 안심하고 거대 위험을 인수할 수 있으며 사업 확정을 추구할 수 있고 설령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재보험자가 인수한 책임에 대하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재보험 시장은 1997년 4월 완전 자유화되어 모든 규제가 완전 철폐됨으로써 국가 간의 재보험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 시장에는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민헨 재보험, 스위스 재보험, 스코르 재보험 및 동경해상보험 등 해외 재보험사들이 기존의 주재사무소를 기재명태로 전환하여 재보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실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매출액은 6조 3639억 원, 영업이익은 2478억 원, 단기순익은 1862억 원에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익이 쭉 빠졌다가 현재 2019년 기준 매출액은 약 8조, 영업이익은 2387억 원, 단기순익은 1912억 원으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업계, 특히 손해보험업계 하면 전망이 솔직히 많이 좋진 않은 그런 상황인 건 아실 겁니다. 손보는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는데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생보쪽도 현재 사상 최저금리 행진으로 역마진을 쏟아낸 것이 오래죠. 그래서 현재 보험산업 성장률은 1.5%, 생명보험은 5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최근 벌어진 팬데믹 사태로 인해 대면 영업 환경 악화, 보장성 보험 증가세 둔화, 저축성 보험 감소세 지속 등 보험 시장의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순이익은 보여드리는 그래프처럼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아찔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면 오히려 코리안이 영업이익 및 단기순이익은 다시 회복을 했어요. 자 대표적인 재보험사인 코리안이는 어떻게 회복을 했느냐? 자 코리안이가 이처럼 실적을 회복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해외 시장이 있었습니다. 실손, 자동차 보험 손율 상승 등으로 인한 손해보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제 영업이익이 선방한 덕을 톡톡히 봤어요. 코리안이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국내 보험업계 시장 외에 새로운 먹거리를 해외 시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영국 로이즈 현지 법인 설립 2017년 7월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점 설립 2017년 12월 두바이 지점 설립 2019년 6월 스위스 7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최근에는 2020년 2월 콜롬비아 보고터 주재사무소 인허가를 획득하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하며 스위스 포함 총 10개국에 12개 점포를 진출했습니다. 코리안이는 해외 포트폴리오를 2019년 기준 24.9%를 차지하며 국내 금융업계 중 가장 큰 해외 수제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해외 매출 50% 2050년까지는 80%로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금리 고령화 등으로 사면 초과에 빠져있는 국내 보험시장의 위기를 해외 시장 수제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재보험을 손해보험에서 별도 분리하고 재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을 축소하면 본격적인 경쟁 구도 생성 및 규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코리안이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제 보험사 설립이 과거 여러 번 무산된 적이 있고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는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최근 코리안이는 초대형 글로벌 투자회사 중 하나인 칼라이 그룹과 전략적 재유관계를 맺고 공동 재보험과 관련된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융당국의 규제로 시작된 위기를 지혜롭게 벗어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리, 위랜 리 등 세계적인 재보험사들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90%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리안이의 해외 매출 비중은 25% 수준으로 해외 재보험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낮은 수준입니다. 코리안 리는 세계 12규모의 재보험사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 비중이 국내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의 특징인 높은 진입장벽으로 코리안 리가 목표로 하는 해외 매출 비중 80% 달성 및 흑자 실현까지의 기간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쇼업 준비된 분들께선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 진출을 노려봐야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인자하게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 진핑용의 중국이죠.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6.2% 성장한 5,4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전세계 보험료의 11.1%를 차지하는 규모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보험 침투율도 4.6%로 비교적 낮아 보험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죠. 국내 보험회사들도 중국에서 아직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중국 법인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대도시와 산업화 인구 밀집 등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57년간 독보적인 지위를 통해 노하우를 쌓았던 코리안이에게 인적국가에 블루오션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코리안이는 기존에 있던 북경사무소 외에 금융사가 밀집되어 있는 상해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중국 내 상해 지점에 내인가를 획득했고 2019년 말 본인가를 획득해 영업 중입니다. 본격적인 해외 매출비중 증대를 통해 다시 떠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업계가 지금 저금리 기조 사업비 증대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 성장성 양면 모두 양탁을 받고 있는 지금 국내 대표 재보험회사 코리안이는 이 같은 상황을 해외 매출 증대를 통해서 타개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로 해외 재보험 기업처럼 해외 매출비중을 80%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죠. 해외 재보험사처럼 해외 매출비중을 80%로 끌어올리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져 놓으려는 것이죠. 유럽, 남미 등의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지만 언제나 스케일 하나만큼은 확실히 보장해주는 우리의 중국 시장에서의 탁월한 성공을 통해서 국내 재보험 시장의 1등 공신 글로벌 탑10으로서의 역할을 여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안이는 채용 예정입니다. 코리안이에 입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 모두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